안녕하세요 오늘의 해외 직구 세일 정보입니다. 현재 미국 코스, 띄어리, 산드로, 마이테레사, 그리고 에어팟프로를 할인 중인데요. 오늘도 한번 살펴볼까요? 현재 산드로에서 가을 의류가 최대 25% 세일 중입니다. 얼마 전 제니님이 산드로 가디건을 입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. 국내 가루 구입시 35만원이지만 직구 가루 구입시 21만원으로 약 10만원을 넘게 절약할 수 있네요. 직구가 훨씬 저렴하죠? 사이트 우회우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평소 제니님은 패셔니스타로 유명한데요. 좀 더 저렴한 제니님의 착장을 찾고 계신다면 이탈리아 브랜드 멜빌의 니트 가디건을 6만원대에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. 브랜드 멜빌은 직구가 어려워 구매대행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. 참고해주세요. 미국 코스 공홈에서 최대 70% 할인 중입니다.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항상 사랑을 받는 브랜드죠. 그래서 코스 할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듯 한데요. 신규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15% 더 추가 세일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띄어리에서도 30% 세일에 15% 추가 세일 중입니다. 실크 블라우스부터 원피스까지 오피스 룩으로 딱 입기 좋은 브랜드인데요. 이미 세일 중인 제품들의 추가 30% 세일 중이며 맨 아랫부분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15% 추가 할인 코드가 날라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마이 테레사에서도 다양한 브랜드가 최대 50% 세일에 10% 추가 세일 중입니다. 최근 신미나, 김나영, 이하니님이 로저 비비의 스니커즈를 신고 나오셨는데요. 국내가로 구입시 151만원이지만 직국가로 구입시 125만원이네요. 현재 대박 세일 진행 중입니다. 또한 이베이에서 리퍼 제품을 15% 추가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229불에 구입 가능한데요. 직국가로 구입시 좀 더 저렴하고 에어팟 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좋은 제품들 담아가시면 좋겠네요. 오늘도 가볍게 보는 세일 정보였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